경북 동해안은 오늘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큰 추위가 없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이 오존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메마른 대기는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 낮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들어있지 않고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